이것이 리눅스다. 3판 3장 로키 리눅스 설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3대의 로키 리눅스를 설치할 차례네요. 73페이지와 7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실습 1번에서는 서버 가성머신을 설치를 할거에요. 이 가성머신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할 가성머신이니까 특히 신경써서 설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의 목표는 로키 리눅스9 dbd is 파일을 다운로드하고요. 그 파일을 이용해서 서버 가성머신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자 실습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로키 9 is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 카페에서 역시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카페 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에 가셔서 왼쪽에 교재 자료실 여기 보면 1장이죠. 3장이죠. 전체 실습 파일 다운로드 여기가 있거든요. 여기서 링크도 되어있고요. 우리 보면 dbd is 파일 다운로드 및 체크 선 프로그램 로키 9 이거 있거든요. 얘를 받으시면 됩니다. 클릭해서요. 제가 링크를 여러 개를 걸어놨는데 이중에 다운로드 아무 곳에서 한 곳만 받으면 됩니다.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미리 다운로드 받아놨고요. 얘랑 여기 체크 선 프로그램 얘도 같이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얘를 클릭해서 내 컴퓨터 저장하면 다운로드가 되죠. 저는 별도의 외장 ssd 에 다운로드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파일이거든요. 이 파일 크기가 확 확인해 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속성을 보시면 파일 크기가 7.87GB고요. 이름은 로키 9.0 x86 underbar 64 dvd 이렇게 파일 이름이 되어있으면 됩니다. 파일 크기도 저랑 동일하게 되어있으면 되고요. 혹시 그 다음에 9.1, 9.2 이렇게 업데이트 된 버전은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업데이트 되면서 실제 책의 내용과 약간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습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저와 동일한 이 파일을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받고요. 제가 이 파일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하는게 좋습니다. 워낙 파일이 커서요. 그러면 우리 방금 다운받은 체크성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자, 얘를 실행해서요. 브라줄을 눌러서 방금 이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파일이죠. 선택하고요. 자, 이거 다 하는 필요 없는데 제가 좀 잘못했네요. 일단 캔트 다시 닫고요. 다시 실행해서요. 자, 다 필요 없고요. 지금 ssh256 이것만 열어놓으면 되거든요. 이것만 켜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파일을 브라우저 눌러서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것만 체크하고요. 이 체크된 파일 키가 이제 매치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키가 역시 카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카페에 있는 키를 역시 복사해 볼게요. 자, 아까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 파일에 여기 봐주시면, 여기 체크성 키가 있거든요. 빨간색 되어있는거, 이것을 클릭해서 복사하세요. 복사해서 준비해 놓고, 이것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키를 일단은 다 체크가 되면, 키와 함께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조금 시간이 몇 분 걸릴 수 있거든요. 잠깐 이것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진행할게요. 네, 이것이 지금 준비가 됐고요. 여기 밑에 이 부분에 해시분을 넣어 놓고, 페이스트하면 제가 조금 전에 복사한게 되거든요. 그리고 verify를 눌러서, 매치되면 이 파일 다운로드가 이상없이 다운로드가 된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른 메시지가 나오면, 정상적인 다운로드가 아니니까, 다시 다운로드 받던가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확인 누르고, 닫을게요. 자, 이래서 이 IS파일을 준비해 놓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로키나인 가상머신을 준비해 놨죠. 저는 지금 F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C드라이브, D드라이브 어디든지 관계없어요. 저는 F드라이브 외장 SSD에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로키나인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를 지금 저랑 같이 작업을 하셔도 좋고, 저는 역시 카페에 있는 것을 다운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자기가 이 가상머신을 잘못 만든 것 같다면, 그렇다면 다시 수업을 듣고 만드셔도 되고, 그냥 아까 연습을 이미 했다면, 우리 카페 것을 다시 다운받으셔도 돼요. 카페에 가시면 역시 교재 자료실을 누룩스에 보면, 로키나인 운영체제 설치된 가상머신이 있거든요. 얘를 클릭해서 지금 서버, 서버비, 클라이언트, 윙클라이언트 4개를 다 올려놨어요. 얘를 받아서 압축을 풀면 됩니다. 이 파일이 지금 제가 이거거든요. 압축을 풀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지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것을 쓰던 카페 것을 다운받아 쓰던, 이렇게 가상머신이 비어있는 거죠. 빈 가상머신이 준비가 됐으며, 그리고 방금 얘기한 다운로드. IS 파일까지 준비되었으면, 로키나인 운영체제 설치가 완성이 된 겁니다.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웍데션 플레이어 실행해야겠죠. 실행해서 서버가 3머신 부터 설치를 진행할게요. 자, 여기서 지금 처음에 이렇게 안나오면, 오픈해서 방금 F드라이브를 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오픈 클릭하고요. F드라이브 로키나인. 보면은 솔버 있죠. 여기에 VMDK를 여시면 돼요. 열기 하면, 솔버 가상머신이 준비가 됐죠. 자, 제가 얘는 레드앱 RHEL 8로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9로 했죠. 그래도 관계없어요. 8도 잘 설치가 되니까. 저는 약간 이전에 나서 8로 했고요. 그래서 저는 VB 웍데션 16.2 버전 기준을 했는데, 16.2 이상이면, 얘는 아무 문제 없이 작동을 하니까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가 지금 2GB도 있는데, 제가 전에 4GB로 했죠. 역시 2GB로 그냥 쓰셔도 되고, 저는 역시 램이 충분하기 때문에 4GB로 바꿀게요. 여러분도 PCLM이 16GB 이상이다. 그러면 얘는 4GB로 해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4GB는 4096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OK. 자, 이렇게 해서 가상머신이 준비가 됐어요. 자, 다시 Edit Virtual Machine를 눌러서요. 자, DVD를 넣어줄게요. CD, DVD 여기서 보면, 지금 현재 커넥트 파워원이 체크가 되어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Use physical drive를 Use isimli 파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브라줄을 눌러서 방금 다운받은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D 드라이브 이랬죠. 아니요, F 드라이브죠. F 드라이브에 저는 이 파일이거든요. 다운받은 파일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열기 누르시고. 자, 준비가 이렇게 다 됐으면, OK 누르세요. 자, DVD까지 넣었으면, 부팅만 하면 되겠네요. 자, 부팅할게요. 자, 부팅하고. 조금 이따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다운로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꼭 잊지 마시고, 맨 왼쪽에 Move It을 클릭하셔야 돼요. Copy It을 하시면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압축을 다시 푸셔야 되니까. 꼭 맨 왼쪽에 Move It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할게요. 그리고 이 안에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에, 화살표 위를 하나 눌러주세요. 자, 마우스를 클릭하고, 화살표 위를 누른 이유가, 처음에 인스톨을 바로 하는 거고, 두번째가 미디어를 체크하는 건데, 우리가 좀 전에 그 체크를 했잖아요. 그래서 굳이 두번째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치하다가 너무 이상하다 싶으면, 두번째 테스트를 먼저 하고 해도 되는데, 우리는 좀 전에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첫번째 걸로 할게요. 화살표 위를 누르면, Install Lockheed Linux 9.0 1로 보거든요. 여기에 선택하시고, 엔터. 치면 Lockheed Linux가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화면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화면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엑스 윈도우 화면이 나오고, 드디어 마우스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당연히 한국어, 한국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선택하고, 계속 진행을 누를 거예요. 자, 이 상태가 또 나옵니다. 이것만 하나씩 볼게요. 키보드는 한국어가 되어 있구요. 언어 지연도 한국어, 시간과 날짜, 아시아, 서울도 되어 있죠. 이거 아니면 클릭해서 바꾸시면 돼요. 아시아, 서울로. 그리고 로컬 미디어 되어 있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소프트웨어 선택을요. 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서버가 삼아지는 얘를 바꿔 줄게요. 조금 이따 바꿔주면 하고, 다른 거 볼게요. 여기면 네트워크도 유선으로 ENS160에 연결됨.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소프트웨어 선택을 클릭할게요. 클릭해서. 이 중에서 우리 서버가 삼아지는 웍테이션 얘를 클릭하세요. 웍테이션 얘를 설치를 할겁니다. 됐죠? 그리고 왼쪽에 완료 눌러주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설치 목적지가 얘가 이제 빨간색 되어 있는 건 얘를 꼭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동 파티션이 선택되어 있는데 얘를 바꾸셔야 돼요. 얘를 클릭하세요. 클릭하고 그럼 우리가 설치했던 80기가의 하디스크가 보이죠? 그래서 얘를 한 번, 천천히 두 번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밑에 사용자 정의가 되거든요. 얘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완료를 누르세요. 자, 파티션을 수동으로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진행을 할게요. 일단 LVM이 아닌 얘를 표준 파티션으로 바꾸세요. 표준 파티션. 표준 파티션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세요. 플러스 버튼. 먼저 우리 가상 메모리 먼저 할게요. SWAT 파티션입니다. 이 얘기도 나중에 얘기를 계속 할게요. 일단 똑같이 하세요. SWAT에서 4GB. 4GB 정도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적재 지점 추가 누르시고요. 됐죠? 3.7이라고 써있는데 관계없어요. 그냥 4G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만약 마음에 안 들면 혹시 다시 하셔도 돼요. 선택해서. Delete. 하고 다시 표준 파티션에 플러스. 다시 SWAT. 4GB만 쓰셔야 돼요. 4GB. 그리고 적재 지점 추가. 4GB 되네요. 아까 4GB라고 하니까 약간 이상하게 나온 건데 4GB까지만 쓸게요. 그러면 4GB. 잘 됐네요. 됐고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버튼을 다시 누르세요. 다시 눌러서. 적재 지점을 이번에는 슬래시로 하세요. 얘를 root partition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냥 슬래시 파티션 이렇게 부를게요. 그리고 용량은 그냥 비워놓으세요. 그리고 추가하면은. 80GB 중에 76GB는 슬래시 파티션. 그리고 SWAT 파티션이 4GB. 이렇게 나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왼쪽에 완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한 개 설정이 되고. 변경, 적용. 파티션이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조금 스크롤을 하세요. 스크롤을 내리면. root 비밀번호인데 기억할게. 리눅스의 관리자 이름은 root입니다. root 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root는 누구죠? 관리자인데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설치하니까.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꼭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비밀번호를 어렵게 넣어도 관계없는데. 우리가 어렵게 넣으면 잊어먹게 주니까. 저는 패스워드. 비밀번호인 PASSWORD. PASSWORD로. 패스워드. 우리가 쓰는 비밀번호의 영문을 썼어요. 됐죠? 이렇게 써주시고. root가 이 번호로. SSJ 로그인 허용.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얘는 끄고. 얘는 끄고. 잠금은 끄고. 얘 밑에 거 체크해 주시고. 완료. 누르시면 됩니다. 완료. 한 번 더 누르세요. 완료. 완료. 두 번 누르면 적용이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설정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설치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설치 시작. 지금 우리가 root의 암호를 PASSWORD로 줬잖아요. 그렇게 진짜로 실무에서 주면 큰일 나겠죠. 바로 해킹되겠죠. 지금 학습 중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하는거고.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게 되는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더라. 네. 로키 리눅스죠. 로키 리눅스 설치를 진행을 하는데. 이것은 역시 컴퓨터 시스템의 사양에 따라서. 몇 분에서 몇 십 분까지 걸릴 수가 있겠죠. 자. 설치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설정을 할건데. 일단 설치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이어서 얘기를 진행을 할게요. 자. 설치가 거의 완료가 되어 가는데요. 오른쪽. vm ea 웍세션 플레이어의 오른쪽 위를 보면. 작은 살포가 있거든요. 혹시 얘가 접혀져 있으면. 얘를 클릭하면 열려요. 자세히 보시면. 하드디스크구요. 얘가 ssd. 얘가 네트워크 카드. 이렇게 됩니다. 지금 하드의 모습을 기록할때는. 자세히 보시면. 얘가 깜빡깜빡거리구요. 색깔이 조금 바뀌거든요. 그리고 역시 dvd를 읽으면 얘가 바뀌고.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얘가 깜빡깜빡거리는 것을. 자세히 보면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도 좀 기다리시면. 역시 설치가 완료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5분 10분. 뭐 이정도 대략 걸린 것 같습니다. 자. 다 됐으면. 여기 완료되었습니다. 메세지가 나오구요. 오른쪽 아래 시스템 재시작이 활성화가 됩니다. 얘를 클릭해서. 재시작을 할게요. 자. 클릭하면 시스템이 이제. 재부팅되고. 처음으로 우리 로키 리눅스가 실행이 되겠죠. 자. 좀 기다리면. 처음에 첫번째 줄로 되어 있구요. 한 여기 5초 정도가 되거든요. 5초를 기다리면. 얘가 자동으로 부팅이 되요. 5초를 기다리기 싫으면. 안에서 엔터를 누르면 됩니다. 자.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 역시. 화살표. 마우스를 클릭하면 되고. 밖으로 나오는 것은. 왼쪽에 컨트롤 알트를 누르면. 밖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서브로우스의 머신이 처음으로 부팅이 되고. 몇가지 설정을 좀 해야 되요. 설치보다 설정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요. 자. 우리 설정 시작 누를게요. 요거는 별로 대충 넘어가면 되요. 설정 시작 누르고요. 개인정보 기본값으로 둘게요. 다음 누르고. 이것도 건너뛰게요. 계정 연결할 필요 없으니까. 건너뛰기. 자. 여기서 중요한데. 한 명의 사용자는 만들어져요. 일반 사용자. 일반 사용자. 서버 가상머신. 리눅스의 관리자는. 루트였죠. 루트. 루트. 루트인데. 루트웨이. 일반 사용자가 한 명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 사용자의 이름을 또 잊어먹기 쉬우니까. 우리가 로키 리눅스니까. 똑같이 로키라고 할게요. 사용자를 로키라고 이름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비밀 보는데. 방금 로키의 비밀 보는데. 역시 이름과 똑같이 할게요.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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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부팅을 한 번 시켜주셔야 되요. 재부팅은 얘를 클릭하고 끄기. 컴퓨터 끄기 및 로그아웃 클릭. 그리고 다시 시작인데 일단 한번 꺼 볼게요. 끄기. 컴퓨터 끄기 진행하고 컴퓨터 끄기 누르시면 컴퓨터가 꺼지고 우리가 완전하게 지금 서버 가상마신을 설치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설치가 마무리되고 나면 우리가 실제 서버 가상마신을 우리 수업에 알맞게끔 몇가지 설정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설정을 진행을, 서버 가상마신이 종료가 되고 나면 진행을 시작할게요. 잠깐 기다려서 종료를 볼게요. 서버 가상마신이 완전히 종료가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업데이트될 수도 있는데요. 업데이트되면 업데이트되라고 그냥 두시면 되요. 자 얘는 자동으로 꺼지고 업데이트될 플레이어도 자동으로 종료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버 가상마신 설치를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